. 여기는 신림역에서 신환시장쪽으로 신림역에서 한 8분정도 걸릴 것 같애요. 8분정도 걸리고 창문 이중창으로 맡겨있고 앞에 건물도 없습니다 도로라서 환기도 잘 될 것 같고 가격이 1000에 40입니다 1000에 40에 이 집은 그래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일주일 이상 공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위치도 여기서 멀지 않고 집도 깔끔하고 분리형이고 1000에 40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계약이 됩니다 사실 이 집의 사진들은 있지만 영상이 없어서 아 죽겠다 아무튼 1000에 40에 한 5평 조금 넘을 거예요 1000에 40 중에서 깔끔하고 역세권 가장 무난하죠 무난한 가격에 무난한 크기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집입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계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방이 나오면 여기에 맞는 손님이 항상 없어서 가격에 방이 뭐 며칠을 가야 뭐 보여주는데 바로바로 계약된 그런 집입니다 그렇게 연결했어요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만히 담아서 해약 이렇게 하늘은 amendments